수지키마사토 대위 수지키마사토 대위님,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. 우리가 생각해둔 일이 아닙니다. 무슨 소리, 너희들은 뭣까? 오늘 좀 들으면 되겠습니까? 그대 천환이야. 내가 지불한 돈이 천환이야. 김사장 때문에 내가 미치는 장사를 다는 거지. 아니요, 일하러 온 사람이 돈은 왜 됩니까? 우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 그냥 나가겠습니다. 정례, 너희들은 달려와서 어딜 가려고 해? 보내주세요, 대위님. 너희 몸값이 얼마인데 보내줘. 저거 보았는데 믿으세요, 대위님. 방법이 없나요? 방법이라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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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내야지. 돈을 날때는 설날 수 있을 것 같아. 너희들었잖아. 부활 GM 8장 아나리아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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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 components